다시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구자옥 3번 타자입니다. 지금의 밀려들어오는 변화구를 구자옥 선수가 놓치지 않고 본인의 승을 가져가면서 선제 트루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 27호 홈런이 한화의 글쓴의 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자옥 선수는 전구단 상대의 홈런을 올 시즌 16번째로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삼성 라이온스가 포아웃 이후에 체인지업이네요. 지금 체인지업인데 이 체인지업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살짝 밀려들어왔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 구정을 놓치지도 않았어요. 지속 170에 육박하는 타구 속도로 우측 담장을 넘어갔던 구자옥 선수의 토론 홈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. 뽀뽀하겠는데요.